지금 선생님이 선생님 신발 바꾸실 것 같어 왜 그럴까? 이게 작업합니다 이게 무게가 있어요 자 우리 남학생 애들 얼굴 안 녹여? 남학생 신발을 밟아도 돼? 아니요 신발을 밟아도 돼? 밟아도 돼? 이리와봐 자 밟아 한 번 찍어보세요 자 자 그냥 네 몸이 몇 킬로? 저 60 자 올라가 타봐 어 올라가 봐 팔아다 네 밟아가 세 개 마흔데 밟아가 안 아파요? 팔아다 아파 안 아파요? 어 지금 참지 마세요 자 네 신발을 바꿔 봐 아파? 진짜 안 아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쇠가 있어 소리야 자 신발 보지 봐 아니 아니 이제 신발 신발 이제 내가 올려도 될게 망치로 두드려도 안 아파요 망치 하자 망치 하자 망치 하자 망치 하자 아니 얘도 망치 하자 아니 얘도 망치 하자 마저 봐 어 잘 봐 자 과자 봐 안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아 아파요 아아 자 때려봐 아니 잠깐만 여기 때려봐 안 돼 하나 다 갔봐 니 한 마디 올래? 자 아니 여기 때려봐 자 자 어 여기 때려봐 여기 때려봐 여기 때려봐 여기 때려봐 여기 아파라 안 아파요 왜 그래서 안전하시네 왜 갑자기 이런 모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발톱에 멍두면 어떻게 되죠 탑팔요 발톱 빠지겠지 이쪽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네? 이쪽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럼 비싼거 사 네? 비싼거 사 그래서 안전하게 큰것이 얼마에요? 3만원이면 삽니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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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하나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는데 오늘 이야기들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짜는 방법으로 얘기할게요 알죠 이거는 나중에 짜는거에요 자 이제 작은편입니다 자 보세요 작은편도 반사합니다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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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겨울에는 상관없어 여름에는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맞춥니다 여기 튀어나올 상관없어요 최대한 여기로 맞춥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걸 붙이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로 여기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너희들 보여? 이 아이들 앞으로 보지?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게 떨어지는 않게 돼요 사실 여기 붙일 때는 이걸 무조건 무조건 여기를 붙이다 보면 100% 이렇게 벌어집니다 3세치 그냥 그래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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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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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드리나요 네 되겠나요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칼 가지고 자 카메라 이루어오세요 똑같아요 여기를 잡은거에요 배를 잡은거에요 배를 배를 잡은거에요 이 상태에서 내 몸은 지금 어디있어 눌리고있지 그 상태에서 먼저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씩 자릅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확실히 붙이고 와 뜨거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발로 묻으면 그 다음에 비닐 다 뜯었습니다 또 백두 똑같아요 안전할 수 있는 정말 좋아요 다 위로 똑같이 뭐든지 한 마리 다 알려줘 진짜 진짜 잘 봤어 잘 붙었지 잘 붙었지 이게 중요한거에요 왜 이게 내가 아무리 직각을 자라도 나 직각을 자를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너무 억지로 떼지 말고 어떻게 해 무조건 자를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3cm 한번 보세요 보고 보고 선생님 위험한거 하고 있죠 아니요 자세가 불안하니까 차라리 힘을 안주고 천천히 여러분 소리 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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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절렸죠 여러분들 그 소리치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거 마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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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진짜 누가 봐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잘 되도 되시구요 여기도 잘 붙였죠? 여기도 어떻게 여기를 많이 붙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위험하지만 천천히 접어서 천천히 잡아 당기면서 동시 동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칼은 바깥에 빨내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됐죠? 없 안 했죠? 돌립니다 입니다. 방금 선생님 디어스가 안 됐을까? 디어스에요. 맞죠? D입니다. 이거죠? 고기 터내 놔줘. 오, 정말 뜨거워요. 네, 많이 뜨거웠어요. 한 번 더. 자, 카메라 이쪽. 자, 와, 맞지? 빵구마 날 수 밖에 없겠지? 왜? 본드가 묻으니까 뜯어있는데, 집발 뜯긴다고. 빵구마 100% 손이 익어버립니다. 지금 디었어요. 뜨거워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물벨을 이렇게 하면 되지, 물벨을. 그러니까, 저쪽을 붙이는 이유는 아니지?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 이쪽 뼈벨. 당연히,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되지. 올라타야지. 몇 분? 11분이요. 어,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배워다는데, 이왕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펠트 시간 끝나면, 자, 세보세요. 자, 펠트 시간 끝나면, 이거를 미리 쫙 타놓으세요. 그래야지 쫙, 말리게 펴져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거. 이거. 1m 얼마나 났어? 1500을 먼저 잘라서, 갖다 놔. 그 다음에, 이거 얼마? 800. 800. 약간 크게. 850으로 잘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0짜리 4개. 여기 그림 있죠? 이런거 있어요. 이게, 존법입니다. 학대. 1000에 200 하나 자르고, 200짜리 4개 자르고, 400짜리, 200에 750짜리 자르고, 쏙지마 자르고, 겉지마 자르고, 끝. 여기다가 적어놔. 1번, 2번.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가 공험면, 예, 스스로 공험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방수, 장음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